적을 처치했습니다 잡을만한데? 버프 먹어가지고 마저 보세요 마저 41이죠 죽여버리고 뭐야? 아니 쓰레쉬 탑 어떤 트롤러인가 했더니만 에디였구나 이제 탑갈리오 탑 타릭에 이어서 쓰레쉬야? 이러다간 나중에 알리스타 탑도 하겠는데? 어떻게 라인전을 풀어볼까? 일단 처음 만나보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제가 엄불 만파하면서 탑 쓰레쉬를 솔랭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어디 숨었나? 뭐지? 어디 숨은 것도 아닌데 경험치를 버린 것 같죠 쓰레쉬가? 리쉬를 해준건지 진짜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 심지어 승률이 높아요 첼크에서 승률이 높아가지고 깜짝놀랐는데 일단 무난하게 파밍 위주로 뭐 한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운영을 할까? 타워 앞에서 신지드 마냥 그냥 타워그래프 하고 E 쓰는 거 조심 좀 해야겠죠? 관통을 사는 게 맞으려나? 처음 상대해보니까 템을 어떻게 가야되냐 이거? 극딜로 갈게요 요즘에 럼블 버프 먹은 뒤로 마관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반통이 되니까 근데 에디가 로밍 다닐 생각이 없나 본데? 신발을 안 사네? 의외다 무조건 그냥 신발 사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비에고랑 같이 올 것 같은 흠 나이스 풀 아꼈죠? 잡아주고 빠집니다 귀여운 놈들 럼블이 얼마나 센데 지금 버프 먹어가지고 작살 맞으면 죽는 거야 그냥 엄청 세죠? 불주의가 지금 버프 먹어서 장난 아닙니다 상대팀 서포터가 올라와서 2대1이여가지고 바텀도 압살 구도를 만들었고 턴 한번 흘리고 정글 죽이고 게임은 우리 팀에서 심장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멤버들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잡을만한데? 버프 먹어가지고 마저 부세요 마저 41이죠 죽여버리고 귀여운 녀석 나이스 스무스한데요 나이스 잘하네 타 밀으면 민거 아닌가 근데? 깨버렸어요 625골드 밀면서 11렙 찍고 내려가서 지옥불을 적팀한테 선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말 안나와 대처 안되죠 그냥 이제 럼블리랑 겸사 아무도 안됩니다 이제 지옥불이죠? 지옥불이죠? 하하하하 이건 흠 쏘리 너무 내 데미지를 실험하고 싶었다 이것도 근데 어차피 이거 잡고 타워 미는 결과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나이스 상대가 끝까지? 백업 한번 가볼까? 어? 들어온다고? 이거 해버리자 에잉? 하하하하하하 지옥불이라고? 에잉?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 쎄 그냥 작살이 그냥 상대팀 뚫어버리는데? 잡았구요 어차피 존나 있어서 방금 뭐 당했어도 하하하하 여기 여기 바론 치면 될 것 같은데? 정글 죽여가지고? 나이스 레자이 못 참겠는데요? 참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 다 죽어버리죠? 하하하하하 존나 쎄버려 하하하하 벨트 킬스틸 네 아 네 네 다행이다 네 외자이 터지는 줄 알았네 낭낭합니다 딜량이 궁금한데? 그냥 참을 수 없는 1등일 것 같은데요? 칭찬하기는 리스인 주겠습니다 정글이니까 우와 그냥 지렸습니다 칭찬하기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거 이거 이건 좀 흠 다 기억할거야 아 맞아 들었는데 이런 탑스레시였네 탑카르마인 줄 알고 룬 잘못 들었어 애니가 솔킬 당하네 카타리나 점화라도 센가보다 아 못먹게 좀 해주고 싶은데 제발 나이스 좋습니다 전멸 잘 썼다 뭐야 바텀 내려갔네 침발도 없이 내려가네 아 죽었자 아 이리로 가야 돼 이녀석 고개를 잘했구만 역시 저 녀석과 할 때는 백업을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것 같아 규전 안 날 것 같아도 계속 나더라구요 맞춰서 해주고 싶단 말이지 잡았다 나이스 쓰레쉬 자체는 지금은 엄청 약해서 안 무서운데 비에고한테 랜턴 주고서 호공하는 거는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리신이 안 붙어졌는데 방향이 봐 방향이 봐 아 아 아 무조건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 여친부였네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물론 형아나 함께하시죠 집중하시죠 Eph라엘 오지깐 아 안되나? 못 자르나? 부직 바론도 뺏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결과가 좋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이스! 아 좋은데요? 오케이 나이스 커트 커트 어딨어? 커트 나이스 개이득? 그렇게 찍어야 되더니 결국 나한테 버스를 받는구만 사이드 가보자 이겨볼 만한데 이 정도면 안 좋은데? 땡 아 바론 타이밍에 제대로 박았네? 너무 허무하게 잘리고 있어야겠다 아 바론 못 막겠지? 이게 바로 쫓아가면 막을만 하지 않아요 이거? 아 아론 다시 이즈 이기는 그림인데 이거? 다행인 것 같은데? 쟤네가 옆으로 바로 앉히고 억지게 와준 게 짤리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다행이라고 봐야 되도록 자, 갈리아 가리아스 좋아 아 이득보면 너무 크게 던지고 이득보면 크게 던지고 험복이네요 아 까비해 에미 플래스 필살기라 갖고 이것도 뺀 거 너무 아쉬운데 안돼 에미 전멸이 이 판 개꿀잼 됐네 이렇게 흥미진진해질 줄 몰랐는데 에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행이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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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끝은 안 날 것 같은데? 끝은 안 날 것 같은데? 끝은 안 날 것 같은데? 끝나나? GG 좋았다 연승을 해버렸구먼 아니 근데 블리츠 얘는 뭔데 이렇게 핑을 이렇게 치고 대는 거야 진짜? 아니 버스 태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라? 점수가 높네? 봐준다 좀 치는 놈이었구나? 이번 판만 좀 망한 거였구나? 인정 그럼